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상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장중 내내 약간 보압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다가 막판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증시에 흙탕물을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1.34% 내렸고요. S&P 1.40% 나스닥 1.57% 하락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좀 더 상승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장이 마감하기 1시간 전에 대선 끝날 때까지 부양책 합의를 밀어라 이런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낙폭도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원래 이제 부양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아침에 나온 기사까지만 봐도 이제 부양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600불 추가 실업수당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양책 대화 스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했는데요. 무슨 소식인지 CNBC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과의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사를 보시면 이제 행정부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11월 3일 선거 끝날 때까지 민주당과 이제 그 협상하는 걸 멈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 부양책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역시 트위터를 좋아하죠. 트위터에서 나는 나의 대표들에게 이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멈추라고 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기자마자 즉시 우리는 이 주요한 부양책을 통과할 것이고 이 부양책 통과시킬 것이고 이 부양책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과 소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을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승리를 하게 되면 부양책을 펼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더 득표를 얻기 위해서 한 그런 발언일까요?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여기 CMBC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투자자들은 증시를 처벌했다.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둔 전략인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소식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제가 대선과 관련된 또 다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CNBC의 기사고요. 오늘 나온 기사고. 이제 CNBC가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대선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이제 이거는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한 건데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이 기사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이제 37%의 이제 탑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바이든 이제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한 거는 20%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대다수인 43%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지금 보시면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의 발언을 살펴보면 앨리슨 갬블 회장은 아주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태다. 꼭 대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 예측을 살펴보시면 37%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다우존스가 3만 포인트를 찍기 전에 2만 5천 포인트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그리고 2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3만 포인트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하지만 또 여기 보시면 34%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전문가들 멘트를 살펴보시면 선거로 인해서 선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수가 떨어질 경우에 투자 기회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여기 살렘 인베스트먼트 카운슬러의 데이빗 리아 회장의 발언을 보시면 만약에 투표 결과로 인해서 하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결과가 연장돼서 하락될 경우에는 우리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이제 미셸 페리 히깅스라는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소식 전해드리면 이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 나섰는데요. 연설에서 부양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제 뭐 부양책은 선거 끝나고야 나온다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부양책을 너무 지나치게 펼치는 것에 대한 위험은 적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연준 부양책이 아닌 의회의 재정 부양책이 꼭 필요하다 강조를 했고요. 또 이날 종목별로는 보잉이 6.84%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애플 2.87% 테슬라 2.75% 넷플릭스, 아마존 모두 3% 내외로 내렸고요. 또 이날 항공주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3.65% 델타 2.97%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신없었던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마감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크리스 알리만 이 최고 투자 책임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We need stimulus 우리는 부양책이 필요하다. 자, the bottom line is 중요한 것은 This is a health crisis 보건 위기고 and the health crisis far from over 아직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 자, 그리고 I'm pretty concerned about the risk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The fact that the market is so top heavy in the famous five stocks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다섯 개 이런 종목의 시장이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우려가 된다. 이렇게 약간 우울한 발언으로 증시 상황을 정리해드렸고요. 네, 역시 끝까지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그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